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.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알찬 뇌의 본성도 뿐인데 근데 뭐가 됐든 만약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찍어보는 뇌가 위축되어 있거든요. 네! 언니 봤어요. 나도 알아요. 언니 바꿨느냐 이랬고. 그럼 또 보자. 침략할 거잖아. 그럴려고 조사하는 거잖아. 여기 억지로 구속시켜야 돼. 타이밍 놓치면 안 돼. 사쿠라야. 외계인지 아닌지는 좀 나중에. 아니야 최영의 상황을 가정해야지. 좀 제발!